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미나 꽃미나 미나와 함께 걸어요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 정말 여기는 꼭 간다는 그런 곳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제레시장입니다 제레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바로 멜카로 넬라바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평화시장 정도 되는 무려 1882년도에 지어진 아주 역사적인 제레시장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Venga, vamos! 스페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렇게 손 꽉 잡고 다녀요 이렇게 너무 보기 좋아 시장 볼 때 자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여기는 포예리아 그러니까 닭고기만 파는 데예요 닭고기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고요 오, 여기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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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달건요 달건요 아, 우리는 그 연어를 그냥 패키징에 들어서 수입된 것만 보다 보니까 얘가 연어라는데 저는 처음 보네요 오, 엄청난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생선들이긴 한데 가자미도 있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얘가 우리말로 하면은 뱅어 멸치과에 속하는 뱅어인데 저는 얘를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다가 해 놓은 애도 맛있고 그리고 튀긴 게 있어요 스페인 식당을 가면 오, 진짜 최고 최고 너무 맛있어 한국어로? 네, 한국어 안녕하세요 여기 이거 뭐지? 무슨 바이러스게 있는지요? 아니? 그래요? 온몸피ึ기였어요 아니 진짜? 정말 좋아 에세울도 오오오오오 88 올림픽 때 한국에 와서 태권도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래요. 진짜 대박이다 아저씨. 그래서 한국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인기가 많아요. 다 멈춰가지고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고 여기 또 따님은 지금 완전히 한국에 빠져가지고 BTS 때문에 태극기를 집에 걸어놓고 있대잖아요. 진짜 너무 반갑네. 스페인의 시장에서 가장 볼만한 거로 치면 이 하몽이 아닐까요? 지금 아저씨 자르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몽은 정말 스페인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이 시장 한가운데 저렇게 주렁주렁 하몽이 걸려있는 것도 진짜 전 세계에서 스페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거 자르는 거 저거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고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 맛이 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몽 자르는 일만 25년. 이런 단순한 업무를 20년이 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스페인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완전 종이장처럼 얇죠. 완전 기름종이 같아요. 속이 다 비칠 정도로.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얘를 얇게. 25년 경력이니까 뭐 말하면 뭐해. 한번 먹어볼게요. 분명히 살살 녹을 거예요.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또 보기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야채 가게예요. 각 나라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도 다르지만 크기도 다르고 정말 재밌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선 여러분 이런 바나나 한국에는 없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익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까서 요리를 해요. 이거를 가지고 불에다가 구워서 튀겨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는 바나나라는 거.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고구마 같은데 일단 스페인에 있는 야채 시장은 내용이 막 너무 특이한 건 없지만 사이즈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고구마 크기를 보세요. 고구마가 이렇게 세상에. 웬만한 아기 머리통만 하죠. 그리고 뭐 양파들이라든가 하다못해 많은 레몬까지도 너무너무 사이즈가 큰데 반대로 저 뒤에 보면은 하얀 무. 우리나라에서 먹는 무는 또 저렇게 앙증맞게 작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반대죠. 여기 보시면 생강도. 생강이 이렇게 커요. 생강 사이즈가 완전히 거인 사이즈예요. 거인 사이즈. 초대형. 여기 보면은 파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완전히 무슨 사람 몸통이에요. 이야. 팔뚝이랑 비슷해요. 이 정도 사이즈.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이야. 엄청나죠. 이게 지금 2유로 99센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컬리플라워가 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파하고 같은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그럭저럭 비슷한데 피망이 또 사이즈가 엄청나죠. 이야. 이거 뭐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먹어도 될 정도로 제 주먹이랑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아티초크입니다. 아티초크를 가지고 여기서는 요리를 많이 해서 먹고 아티초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을 정도인데 이게 우리는 보기가 아예 힘들지만 스페인에서는 단돈 3유로 99센트의 아티초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kg에. 토마토도 사이즈가 엄청나죠. 토마토도. 시장 구경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이렇게 즉석에서 시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내셔널한 건데 스페인의 시장에서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 중에서 이 집은 까사다니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 토르티아데 빠따타타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정말 가장 대중적인 스페인식 감자 오믈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음식으로 상을 받은 곳입니다. 정말 이 스페인 전체에서 이 토르티아데 빠따타타스만큼은 이 집이 제일 맛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까사다니의 토르티아데 빠따타스를 지금부터 먹어볼 거고요. 이 토르티아데 빠따타스는 스페인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다 이건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은 드문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인에서 제일 맛있다는 토르티아데 빠따타타스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가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가 있나? 정말 그 명성만큼이나 너무나 맛있네요. 자 이거는 바로 까이오알라 마드레냐 라는 음식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좀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죠. 뭐냐면 소, 내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요즘은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사용하고 또 어떨 때는 양고기를 가지고 만들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마드레드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이고 오랫동안 집에서 할머니 어머니가 불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성을 다한 집밥 같은 거고요.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칼로리도 높고 동물의 내장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여기서 공부했을 때 그 추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의 내장탕이랑 진짜 닮았어요. 진짜 그거랑 같은 맛인데 우리처럼 들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토마토 맛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인에 와서 이 까요를 먹지 않고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조리소드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고유 들어가서 약간 짭조름한데 추억의 맛이에요. 추억의 맛. 자, 그리고 이거는요. 바로 피스토 데 베르누라스라는 그런 요리인데요. 피스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아주 약한 불에다가 오랫동안 만들어서 죽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채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요리인데 원래는 위에 계란이 하나 얹어서 나와요. 이 피스토 데 베르누라스를 제가 어떤 맛인지 한번 보고 알려드릴게요. 음 음 아 이거 완전 깜짝 놀라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수준 피망을 주로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오시면 꼭 시키셔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강추. 그리고 짜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소꼬리찜이에요. 우리도 소꼬리를 먹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특히 남부지방에 갈수록 이 소꼬리 요리가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거기서 예전에 2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름은 라보데또로 라는 그런 요리고요. 어 이 1인분을 다 시키면 너무 배가 부를 것 같아서 밥만 달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양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함께 식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뚝뚝뚝 떨어지긴 합니다. 나이프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자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우리하고 정말 비슷한 소꼬리 요리인데 좀 달아요. 약간 달짝지근해서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얘는 말하자면 스페인 스타일의 베이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하도 건강 음식을 찾으니까 인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칼로리가 높거든요. 아주 두툼한 베이컨을 튀긴 거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맥주 안주를 하나씩 먹는 거 좋아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요. 자 얼마가 나왔냐면 총 23.5유로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환율로 따지면 한 3만 2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3만 원이면 뭐 아주 싸게 먹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먹은 양을 생각하면 둘이서 지금 정말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었어요. 맥주도 한 잔씩 마셨고 그리고 아침경 점심에서 아주 넉넉히 배를 채웠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까사다니는 너무 사람이 줄을 많이 서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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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메뉴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도 여기 다 있어요. 원래 유럽은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시지만 여기 보면은 각 종류의 커피가 다 있고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이 집이 2020년도에 마드리드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으로 상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이시죠? 2020년도에 마드리드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으로 상을 받았어요. 커피를 받았어요. 커피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따끈따끈 손에 딱 쥐기에 좋은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안녕! 역시 여행의 백미는 바로 재래시장 구경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이 마드리드의 사람들, 상인들도 그렇고 장을 보러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정말 친절하고 금방 금방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는 아주 즐거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스페인에 여행을 오신다면 이 시장 구경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또 즐거운 영상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고요. 저는 이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이제 마드리드 시내를 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곧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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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